먼저 성령 쭉만 하고 금식한 이후에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도요 또 우리가 삶의 떡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사단은 잠시 거리를 뒀다가 다시 우리 삶에 뛰어든다는 거죠 얼마 동안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또의 그 공생의 사익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슴에 양심에 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오늘도 내가 또 다 먹고 살리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그 할 수 없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떡문제가요 끝없이 끝없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때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들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런 시험 앞에서 이렇게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예정 중에서 내가 크리찬으로서 돌아보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지금 와서 그 이야기 왜 하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줄이자는 거죠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시험 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때로는 또 실패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또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거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시험이 끝까지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십자가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편한 거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쉽게 얻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요 십자가 빠진 복음으로 자꾸 전략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는 복음이 됩니다 기적만 바라는 복음만 됩니다 성공만 바라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타협하지 맙시다 주님하고 어리 지킵시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두의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요 나중에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욕하는 미끼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예수 믿는 데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끼들이에요 그 미끼 물지 마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